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북 지역 공약 이행률은 약 8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만금 관련 공약들이 다수이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듯해 도민들의 체감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과 크게 관련 있는 굵직한 공약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또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부분은 전북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듯 싶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지역 공약으로 내건 31건 중 이행 완료된 사업은 몇 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정부 사업성 검토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부처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 정부 임기안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전북 공약은 농생명과 금융, 탄소와 세만금, 문화관광과 SOC 등 10대 과제 3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만금과 탄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는 제대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이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도시 지정, 공공의대라 불리는 국립의전원 설립 등입니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역 관련 공약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시 지정은 그간 금융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인프라 구성에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도시 육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게 정주 여건인데요. 이렇게 정주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융도시 육성으로서의 앞으로 계획도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정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를 현명하게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장시간 긍정적 시도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자구책으로 관련 업체들을 다른 산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선암대 폐교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공공의대, 즉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의정협의체가 재가동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역 공약과도 상관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유능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의료가 나가야 할 목표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의사 양성 시스템은 배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가가 지역 간 균형을 위해서 지역, 공공, 필수 분야의 의사 인력들을 직접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국가가 선발해서 교육, 배치까지 책임지는 그런 입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일단 전라북도는 이들 현안 사업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다시 각 대선 캠프에 넘겼습니다. 공약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btv뉴스 박원기입니다.